아, 예, 거기 대행 알바죠? 여기 개콘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자, 좀 이따가 오시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대행 알바 업체 알바 1000명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아파트 분양 잘 되게 모델하우스에 막 사람이 북짝북짝해 보이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전문의입니다 아, 여기 이 두 친구는 오늘 처음인데 여기 뭐 집 좋잖아? 그냥 그 좋다, 좋다 해줘 좋다! 아, 잘한다 아,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표현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모델하우스의 모델이 될 거예요 아, 좋다 오, 좋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제가 나와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믿음직스러우세요 그렇죠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자, 믿음, 믿음! 2등, 화이팅! 화이팅! 아, 똑똑똑하게 생겼다 음, 좋다 음, 좋다 음, 좋다 음, 좋다 음, 좋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고 방문객이 오시면 그때 좀 자연스럽게 부탁드릴게요 좋다 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거? 집이 너무 좋아서요 돌아버린 거예요 아, 돌아버린 거예요? 아,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어봐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근데 여기 아, 이거는 모델하우스에 손님이 많아서 그래요 아, 이거 살짝만 닦아도 빛이 나면서 막 빙판처럼 보인다니까요? 아, 빙판 같다고요? 빙판 같아요 아, 눈치야? 어, 뭐야? 유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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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뭐? 야, 왜? 야, 왜? 뭐 하는 거야? 유미! 아니 뭐, 집에서 콜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연아씨 갈라쇼를 여기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저기, 신혼집 알아보시는 거죠? 맞아요 너무 잘 왔어요 여기 터가 너무 좋아서 부부금술이 그렇게 좋아져요 어? 진짜요? 음, 좋다 음, 좋다 음, 좋다 뭐 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왜 금술이 좋아져? 글쎄요 아, 진짜 가만히 있어봐 네 근데 화장실은 어디 있어? 화장실 아, 화장실 이쪽으로 주면 돼요 화장실 이렇게 여기 봐봐 싹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실을 또 아이, 딱 봐도 와이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은데 화장실 별로네 아, 이렇게 멋진 화장실은 처음이야? 뭐야? 우와 여성 취향 저격이랄까? 네? 이게 변기라고? 아니, 난 여기서 세수를 하고 싶은데? 어? 어? 아, 나, 진짜 뭐야? 똥 싸러 왔다가 목욕하고 가지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되냐? 대박의 유미나 아, 좀 뭐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물 들어 여기로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 왜 이렇게 또 어두워? 이거 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여기 아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남향이어서 이게 볕만 들면은 따뜻하다 못해 막 뜨거워진다니까요 뜨거워진다고요? 으! 뭐야? 오일 발라줘 오일 발라줘 오, 좋다 뭐가 좋아!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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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나도 안 했네!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